섬초롱 여기에 우스카리 우스카리? 실망 섬초롱은 감사 감사한 마음과 실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이지 그게 인생이야? band 피부가 indicative 눈에 눈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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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프 건투콜 6구에서 진발로만 해선을 해서 진발로만 해선 타고 건투콜 신고를 갔다가 박수터로 해서 하나바지라 아까 후기장에서 매봉작산과함에 abacetto로 넘어 가요 넘어 가요? 가봐야 알지요 넘어간답니다. 아이고 죽었네요 우측으로 갑니다 이야 이야 벚꽃이기야 면발을 했네 저 분들도 오자. 진달래꽃 구경하러 왔구만 본격적인 진달래꽃이 시작됐구만 이야 멋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외부힘과의 손댑이 요리가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진짜 이거 뭐야 진달래주 두견주 먹고 먹으면 안전병이 수리된다 하던데 그 안 먹어도 뭐 취한거 아니야? 오바? 취하고 있다고? 네 같이 취하지 뭐 어찌보면 가을에 핀 코스모스 같아 위에서 하늘하늘하는게 수피 전반에 옷을 다 갈아입었네 진달래 냉산 다 왔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우측 약수토로 갑시다. 약수토로 해가지고 매봉으로 올라가지마. 저리 가는 길도 있고, 여기서? 뭐라구요? 시 땅나무? 응, 시 땅나무 맞네. 가무를 가지고 못 마신다 그러네요. 시 땅나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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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말고 자로 가자. 자로 해가지고 올라가자고. 이거는 가다보면 전부 다 계단이거든. 과천으로 계속 고집하십니까? 가보고. 옛걸로 가시죠. 가보고. 아 이거. 아 대박꽃. 어디에 있어? 아 개별꽃. 아 개별꽃. 아 개별꽃. 아 개별꽃. 흰젓재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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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중간에 갔는데. 우린 저 계단으로 안가고. 우회로로 갑니다. 우회로. 헬기 우회로. 1시간 걸렸다고? 어? 많이 걸렸다 야. 어? 아 원래 그 정상까지 1시간 아니야? 헬기장. 안녕. 떨린다 야. 소음이 우려진다 야. 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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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승 아니 오늘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흐린거야. 미세먼지가 너무 많네 조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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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방 리액션 유일하게 리액션 리액션 호시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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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섬초롱 섬초롱 여기에 무스카리 실망 섬초롱은 감사 감사한 마음과 실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인생이지 그게 인생이야? 아 오늘 청계산에 와가지고 인생 배우고 가네 이 길은 쌀이 하나도 안났네 연하이 겨울같아 연하이 겨울같아 그래도 그래도 계속하고 날려도 아직 덩어리가 있어 왼쪽 옛골 옛골로 갑니까? 만장재로 갈까? 옛골로 갈까? 만장재 이끌고 온 아이고 오늘은 옛골로 갑시다 깜놀 이건 뭔지 알지? 고추나무 벌써 이렇게 올라왔다고? 고추나무가 이렇게 올라왔네 원래는 벌써 정말 봄이 빨리 온다 여기 저 산나물의 보약이지 이야 자 이제 최종적으로 옛골로 결정합니까? 예 옛골로 갑시다 춰 팔군로 한번 어 여기 이거 이거 아 이거 안전부채 이게 독초야 독초 벌써 났네 이거 안전부채가 많네 독초 진범입니다 껑의 바람꽃 노란 피나물이 꽃목오리를 맺었네요 현오색꽃 껑의 바람꽃 아 이게 복수초 잖아 기가 막히네 와 기가 막히네 와 야 피나물이 어 그저 꽃말이 그저 봄나비거든 아 이게 노랑나비처럼 그래 보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저게 현오색처럼 복주문이라 그래 복주문이 아니 꽃이 예쁜데 왜 빌려줘 하 이펄이 손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냄새 한번 맡아봐 싫어 냄새 불이야 아니 아니 그릇 한번 맡아봐 모르잖아 아 냄새 맡아봐 아 아 아 야 그래도 꽃말은 이게 사랑스럽다 인가 그런데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 아 아 내가 지었다 아 아 예꼴 1.8키로 남았구만 예 예 예꼴로 갑시다 좋아 개혼나무가 벌써 올라왔나 봐 이게 개혼나무야? 개혼나무 맞네 개혼나무 맞네 하산 하셔야 되겠어 카메라 꺼 산부꽃을 가까이에서 보시죠 잠깐 일어봐 이리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잖아 부꽃이란 새끼였어 여기 뭐 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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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마늘 빨리 비가 와야 될텐데 여기 육구간이였다 육구간? 육구간 인낭산 입구가 북쪽이래 육구간 그 시점이네 여기가 인낭산 입구에서 매봉가서 철옥주가서 만경대 수봉 국차봉 하우국에 아 저쪽으로 의왕으로 넘어가는 곳에 육구간 우리는 혈압주로 해가지고 이리 내려온거잖아 천천히 와서 4시간 20분 걸렸고 우산한 거리는 7.38km 미차입니다 아니 7.38km를 4시간씩이나 걸렸어요? 앉아가 널었잖아 왜 딴소리 아니 은금은금 귀여워 오셨네 아 진달래 능선하고 어? 저것이 뭐지? 아 너무 멀어서 모르겠네 어? 몰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사님들 체장하시네요 아 그냥 재미로 은금은금 흑철 흑철 흑열제에서 예꼬로 오는 능성길에 야생화가 많이 피었으니까 놀러 들어오세요